사도 도임 후 육방전구는 3일로 굴리고 호장불로 기상전구를 합니다. 주수랑 종구를 맞이하고 아작아작 이곳을 흐르려 애들에 나오 소화한 곳 맞뜰워 웃지마로 사우신 뒤 이어 물들고 났네 굴종천향 단교차, 행우리 시비에 기파라, 기파라 난 기생이 전구를 마지라 고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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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라이, 가더니, 내리듯이, 나고, 찬구려 맞다 가리버려 우부이식을 들러간다 죽어버린다고 다 벌메다 찬구려 나니 군대니 군대니가 들어온다 군대니라 하루 기생을 기생을 이랬수라 아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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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굿구리오 이루 나고 참구 밭두지 나는 군대니라 군대니라 물러간다 군대니라 군대니라